여기서 로그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드입니다. 제 디스코드로 친추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구요. 궁금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프로필을 구경했습니다. 궁금한 링크가 있길래 바로 클릭 어? 공짜 스킨을 준다네요? 공짜는 못참 여기서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로란트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로그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주소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발로란트와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공식 발로란트 사이트는 playballorant.com이구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배정이 무조건 털리는거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꼭